история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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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인드 찍을 거예요 아 정말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파트가 와서 죽지 말고 하나 둘 셋 네 여기 나가 어 네 좋아요 오! 로! 파이큐! 다 보이세요? 잘하는데? 맞지? 파이큐! 오케이! 다 보이세요? 넘어지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젠 진짤 머리가 나 오! 너무 좋아! 이걸로 가! 이걸로 가고 약간 지휘투자가 어! 어! 저걸로 보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 맛있어요 모르는 대학생들끼리 만나는데요 네 아침에 사과 하나 좀 더 괜찮잖아요 감사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말이죠 제가 경험했던 연인과 이제 가스라이팅했던 내용입니다 여자가 저를 가스를 통해서 멍청하게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나고 보니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짜릿해요 이제 이거는 푸른기 높여가지고 여기다 푸른기 혹시 푸른기? 보이니깐요 보기 아니야 아까처럼 이제 자존의 형들 형상인 것 같은데 자존심을 하고 계시지 마시고 다시 갈게요 괜찮은데?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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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족한 것들이 참 많네 난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모든 잘못을 내가 갖춰바려 해 버린 차는 네 얼굴에 대고 네? 오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얼굴에 대고 팍과 팍 이렇게 칠까요? 아 카메라 위로 팍 올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시작됐다 시작됐다 나 지금 관절이 너무 어려워 형 포필리아 어디지? 나 완전 몰라 누가 나 근데 바로 캐치 지금 찍어서 플레이 뭘 하고 있어 확인해봐요 모니터 확인 좀 좋아요 좋아요 건호 이거 먹어봐 이거 먹는 거 찍어주시는데 메이킹 영상 이거 찍어주세요 땅바닥에 떨어져요 수고하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